자막집사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교화로 지진해 지진한! 방탄소년단!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만든 거 같지 않아요? 제 szy병에 한 칼했어요. 오늘의 취재! 어라이어트는? 동요! 평소에 즐겨 듣는 동요 있어요? 동요를 어떻게? 깊은 산 속 엉달샘 누가 와서 몰라요! 벌칙! 이제 벌칙! 할 게 있나요? 벌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있는 스텝분들 다 안아들리면서 상한다고 하기 아 괜찮은 벌칙 없나요? 커피 돌리기? 스텝에 커피 돌리기 아 이거 본인 카드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인 카드로 가져오셨어요? 아 다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되게 좀 아내 같지만 바로 준비가 되는데요 뒤에 넣고 다니면 핸드폰이 있어요 전 스텝분들한테 커피 사기 우리 포함해서 자 그럼 벌칙은 해볼까요? 브라이어트로 알아보는 손 받을까요? 세팅이 됐네요 뭐하면 되죠? 네 예 예 예 예 동이 형 들려주세요 아 알았 네 이리 나라 오라라 나비야 나비야 야 불러가 있는데 놀아오라라 춤을 추며 오너라 자 한 번 하면 기회 없습니다 그래 고수야 이거 안 들려 진짜 시작 아 안 들립니다 나비야 나비야 땡 제가 할게요 왜 이거 못하는 거야? 못해요 왜 못해? 이거 어려워?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얘가! 진짜 힘들다 이거 노랑나비지 호랑나비지 왜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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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어려워요 다 나오죠 호랑나비야 호랑나비야 야 이게 왜 못해? 야 이게 진짜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호랑나비 나비 나비야 얼른 나비 얼른 나비야 고마워 맨 고마워 야 옷차림은 거의 약간 트 나비야 나비야 아니 들어봐 들어봐 나비야 형 소리를 껐어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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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라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사기를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스피커를 껐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왜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예요 나 이거 다 해요 마이너스를 좋아해 한 번 주세요 형 이거 더 쳐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나 진짜 했어 방사 최고의 임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임찬 아닙니다 아 임찬 아닙니다 나비야 나비야 나 괜찮은데? 이름나라 하하하하 야 랩 없나요 동료랩? 동랩? 나비 나비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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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음정 왜 이렇게 불안해 송아지가 지금 짜장이에요 야 나비야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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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이야 대박이다 야 이걸 해 야 이거 진짜 어려워 꼴등 마인드잖아 근데 그거는 알아줘야 돼요 그냥 제가 원래 음정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리 라라 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아니야 아니야 춤을 추며 오너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음정이 음정이 원래 음정이 음이 원래 안 좋은 거 어떡해 그러면 이거 작가님이 판단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 이거 방금 어떻게 해요? 슈가 같은 경우 성공으로 칠게요 오 좋아 노랑 나비 흰 나비 이리 날아오너라 춤을 추며 오너라 춤을 추며 와야죠 나 춤 춤 안 했어요 노랑 나비 나비 와 춤을 추며 오너라 팁은 불러! 부르면 불러야 돼 나나나나나나 나비야 나비야 춤을 추며 오너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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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보여 아니야 아냐 아냐 이 정도까지 춤을 추며 오너라 춤을 추며 오너라 우와! 오 야 씨! 예엄해! 허랑가비! 아싸 허랑가비! 춤을 추며 오너라 우와! 오! 월등이야? 제이형 월등! 제이형! 아 진짜 헷갈려요 근데 이게 아... 월등이야? 커피 사십니까? 제이형 나름 우리 보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월등학교 게임 아 두번째 게임에 잘하면 되잖아요 아 저 두번째 게임 잘하면 돼 두번째 게임은 한소절 동일 노래방 한소절 동일 노래방 한소절 동일 노래방 한소절 동일 노래방 자 아무거나 꺼겠습니다 딘딘 딘딘 어? 공생아리 대 어린 송아지 공생아리 대 어린 송아지 공생아리 대 어린 송아지 뭐야? 어린 송아지가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울고 있어요 조용히 해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우면 알겠어 자 곰새마리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가장 퇴근했어요 아 가위 가봐요 가위 가위 곰새마리 하겠습니다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처음부터 빠릅니다 어린 송아지가 큰 소지에 앉아 한 번 봐야죠 야 이게 바로 끝나나요? 자 덤벼 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어린 송아지가 큰 소지에 앉아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울고 있어요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 집에 엄마 엄마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엉덩이가 뜨거워 아 이제 속도를 높여야 돼 으쓱 으쓱 자란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어?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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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틀렸어 틀렸어요? 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 맞았대요 맞았다고 하네요 아니 맞잖아 영주 형 맞잖아 아빠 곰 애기 곰 근데 나 애기 곰 안 그랬잖아 비디오 판독이 아 틀렸다고 하네요 네 나오시죠 맞았는데 막 그러면 진짜 내가 나 나 뭐 같은iesz 실기에서 3승 쯤이면 3승 네 3승인가요? 일단 지민을 뚫어야지 새로운 순다구나 꽃가신 우산 나왔습니다 꽃가신 우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 맞잖아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개나리 노란 꽃끝는 아래 맨발로 한 대 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신 하나 이슬 비 내리는 뭐야 트로트예요? 이슬 비 내 자 나오세요 자 저부터 목격합니다 5 6 5 6 7 아기는 살짝 실 벗어놓고 파란 우산 검정우산 비행정입니다 자신의 상 주셔야 해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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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비 내리는 아 이게 뭐야 현아 그 말이 처음으로 이슬 비 내리는 어렵다 진짜 옹달샘과 퐁당퐁당 우리가 좀 아는 노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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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건 노래 랩하지 마시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내물한 오늘 앉아 빨리 앉아 때리기 맞고 가세요 다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맑은 산속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재연승감 패스하러 왔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지연승이다 에이 에이 나물 아 진짜 잘 왔는데 아 좋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쓰는 눈에 앉아서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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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내물아 템포까지 성공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랩무 성공입니다 퐁당퐁당퐁당퐁당퐁당퐁당 울타오르네 쌩쓰 쏘고기 동 3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전우! 이게 리듬감 싸움이에요. 동료 싸움은 아니였어. 자, J.C.M. 레! 송아지 송아지 어룩 송아지 소고기! 거드른 거드른 소고기? 1승입니다. 옆에서 이제 반칙도 생겼어. 심리전 필요해요. 거드른 따다가 발을 열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게 음이 아니야. 이게 5명을 했어. 엄마, 손은 얼룩소. 꼬르르다. 야! 이겼다! 자, 눈 봐요 이제. 내몰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새벽에 토끼가 누가 할래? 1승입니다. 1승입니다. 오케이! 1승입니다. 내몰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못나요? 너 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는 옹달이! 새벽에 토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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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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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모르겠고 아니 돼요. 자, 우리 둘이 다 맞을까요? 어, 마지막. 마지막. 왜 이렇게 떨리냐. 자, 나가. 거드름이야. 이걸로 할까?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 드름. 가위, 가위, 포! 아, 소아지. 고, 드름 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노래.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수정 고드름 어, 맞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5, 6, 7, 8.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엄마 손은 얼룩소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엄마 닮았대 각 시방 영창에 따라 놓아 5, 7, 8. 송아지 송아지 어룩 송아지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수정 수정 엄마 손은 얼룩소 고드름 고드름 엮어서 팟 이게 뭔가요? 지민씨 꼴찌네요. 역시 똥 손 어디 가나요? 이 기회에서 바로 다음 게임. 자, 가보자. 다음 게임 가봅시다. 바로 다음 게임. 다음로 안 들어. 넘어가요.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그니까요. 세 번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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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15음 종교입니다. 승리에 상관하면 제가 15음을 보여줄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Listen boy. 이거 말하고자. My first love story. 너무 부끄러워 쳐라 볼 수 언제냐. 사랑에 빠져서 수준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떨리는 나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거려 그래요 그 나무 반짝반짝 나무 반짝반짝 이런 틀린거예요. 네 그럼 틀렸습니다. 가사를 절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못 해요. 감히 말씀 제가 에이, 에이 거리 졸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부르르 마치 야 끊기면 안돼요? 나는 바본가봐요 못한다니까요. 진짜 어려워 저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저 할게요. 너무 반짝반짝이 있는데 여기 반짝반짝 작은 별을 렛몬스 좀 살려주세요. 그 곡을 좀. 오늘 너무 좋게 다져. 이게 무슨 노래야. 나보다 물은 뭐지 모르겠네. 나 앞에서 물은 안 그런데. 나는 뭐야. 워아어 워아 어어 예아! 마 엔젤도 루이 제일 모아 저 degress을 가고 내 선샷 엔어 날마다 꺼리세요 거둬해 거둬해 거둬라구 뭐라고? 춤에 빠졌어. 아유, 온장이다. 몰라요, 몰라요. 가사를 몰라. 쟤, 쟤.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지키지. 알겠다. 난 모르겠어, 난 몰라. 난 솔직히... 내 맘엔 잠도 못 이루죠.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정답은? 펄펄 눈이 옵니다. 바람 따고 눈이 옵니다. 노추 선진님들이 새하얀 솜을 자고 자고 호랍니다. 정답 맞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노추. 은혜입니다.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지키지지. 토끼는 춤추고 영은 랩하지 않았나요, 형님? 오케이, 끝. 자, 끝났. 끝났, 낙장 우리. 아, 이걸 몰라. 지민 씨, 지민 씨, G 노래 압니까? G요? 네. 몇 살 때 나왔어요? 네? 제가... 음악 주시오. 13살 때 나왔을 겁니다. Listen boy. 13살 때 나왔다고요, 지민 씨? My and my... G 노래 압니까? 아니, 앤젤.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지키지. 아이씨. 야, 망했네. 향긋한 뭐 줘? 오케이. 자, 정답인가요? 틀렸습니다. 자, 춤추고 계세요. 정답인가요? 정답. 정답. 아이씨. 맞춤방법 무슨 거 아니에요? 맞춤방법. 아, 이게 뭐라고 해요? 자, 꼴등은 지민 씨. 어이야, 이 틀려와줘. 아, 내가 맞았는데 이거. 역시 똥소입니다. 아, 이게 대박이다 이거. 야, 스펙타클하네요. 되게 바깥쪽인가 안쪽인가. 자, 이렇게 진짜 동요를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야, 이거 잘 떨리네요. 이게 한국 동요가 이렇게 많은 일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비슷한 줄 몰랐어요. 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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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꼬드름 근데 오늘의 7등은 지민 씨였습니다. 자, 여러분 멋있게 커피 한번 쏘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가! 방탄가! 아, 기분 좋게 쏘시면 돼요. 아니, 기분 나쁜 적 없다니까요. 이거 아이오이 틀려줘. 아니, 여기, 여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방탄 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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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배달 왔습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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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커피 사다 드리기 수행했는데요. 굉장히 뿌듯한 수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벌칙 수행이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дев view 한글자막 by 한효정